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의 상징인 유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종양을 통틀어 말합니다. 유방의 유관과 소협에서 비정상적인 세포조직이 호구로 계속 자라거나 다른 장기로 커지는 경우를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유방암 발병률이 늘어나 연간 1만 7천여 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환경요인과 숙주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요인에서는 장기간의 피임약 복용이나 폐경 이후에 호르몬 대체 요법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서화된 식습관, 고지방, 고칼로리, 과도한 음주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숙주 요인에서는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BRCA1,2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는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방암은 발병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가장 먼저 유방암이 아닐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방에서 만져지는 덩어리가 다 유방암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섬유 선종과 같은 양성종양으로 유방암과는 관계없는데요. 실제로 유방종양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80% 이상이 양성종양입니다. 유방암 예방을 위해 30세 이상부터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검진하고 35세 이상은 2년마다 전문의에 의한 임상검진, 40세 이상은 1, 2년 간격으로 전문의에 의한 임상검진 및 유방 액세선 촬영, 유방 조직이 치밀한 경우는 유방 초음파도 실시해야 합니다. 1단계는 거울을 보면서 육안으로 관찰하기입니다. 평상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기입니다. 로션 등을 이용해 부드럽게 검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워서 촉진하기입니다. 자세를 바꾸셔서 2단계를 보완해 문제 조직을 발견하기입니다. 유방암 자가검진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방법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검진해야 유방 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폐경 전이라면 월경이 끝난 후 3일에서 7일 유방의 통증이 적고 크기가 작은 시기에 검진해야 검진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폐경이나 무월경인 여성은 매월 같은 날에 하여 다달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유수유 여성은 아기에게 젖을 먹여 유방이 충분히 비워진 상태에서 자가 진찰을 하도록 합니다. 유방암의 변기는 종양의 크기, 겨드랑이 림프절의 전의, 원격 전의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물론 기수가 높아질수록 항암 화학 치료를 대부분 시행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기라 하더라도 호르몬 수용체, 허투 유전자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또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은 암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크겠지만 또 하나 유방의 상실에 대한 공포도 큰데요. 과거 일반적으로 시행되던 수술적 유법이 유방의 광범위 절제였으므로 이런 생각이 당연하나 현재는 많이 변화됐습니다. 최근엔 많이 발달한 방사선 치료기기의 도움 등으로 유방을 보존하며 유방암의 수술을 시행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몇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것들은 아님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선 림프샘을 절제한 겨드랑이 부위에 소위 진물이 고일 수 있고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해 수술한 쪽 팔의 안쪽에 감각 이상이 오는 것 등 주로 수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유방이 큰 사람이 유방암에 더 잘 걸리나요?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가슴을 누르면 암이 퍼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압박만으로는 암세포가 퍼질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들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자라고 퍼지기 때문에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유방암도 항상 재발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이 없듯이 재발을 철저히 막을 방도도 없는데요. 유방암 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국소 재발이나 전의 재발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늦은 초경, 이른 폐경, 다출산, 모유수유 등은 유방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는 말초조직의 지방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주로 공급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체내의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등의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체내 지방의 과산화나 활성산소를 유리하여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뚜렷한 가족력 혹은 BRCA1, 2 등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유방에 만져지는 증상이 있으면 꼭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하거나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라며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치료를 시행하신 분들도 5년이 지났다고 하여 검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검사를 시행하여 재발 및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성형을 한 여성은 유방암 검사 혹은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궁금해하시는데요. 가슴 확대 수술 시 삽입하는 보형물이 검사 혹은 수술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